안녕하세요. 충검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할거냐면요. AND B50M-A 보드인데요. 새거를 주문해서 이렇게 저처럼 왔을 거에요. 왔는데 듀얼 구성 하시려고 그러시면 1번 3번 사용 많이 하시죠. 1번 3번 많이 하시는데 3번이 인식이 안돼요. 1번 3번 듀얼 구성을 하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껴구요. 3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화면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뭐 불량 갔다 이렇게 해서 반품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불량은 아니구요. 정상적인 거에요. 대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듀얼 구성할 때 1번 3번 이렇게 구성하는데 AMD는 조금 틀려요. AMD는 2번 4번 듀얼 구성하실 때 쓰셔야 되시구요. 3번 슬롯을 끼려고 그러면 2번 4번 그 다음에 1번 까지 끼신 다음에 3번을 끼셔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초기 불량이 아니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아 왜 메모리 슬롯 인식이 안되지 메모리 정상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찍구요. 다른 제조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이스스 보드눅 같은 경우에는 2번 4번이 듀얼 구성할 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2번 4번 화면 잘 들어오죠. 3번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태에서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3번을 껴서 작동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100% 쓰시려고 하시면 3번 슬롯까지 쓰시려고 그러시면 다 꽂아 줘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3번 슬롯 하면 안 들어왔었죠. 이렇게 다시 볼게요. 3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들어오죠. 이게 분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량이 아니니까 절대 1번 3번 꽂지 마시고 2번 4번 꽂으셨으면 하네요. 이제 보시면 화면 분명히 들어왔던 건데 다 빼고 3번만 남겨놔 볼게요. 분명히 화면이 들어왔던 거예요. 진짜 거짓말 같이 고장 났던 거 같이 키보드 인식 안 되고요. 화면이 안 들어옵니다. 1번에 꽂아도 화면이 들어오고 2번에 꽂아도 들어오고 4번에 꽂아도 화면이 들어왔어요. 3번만 안 들어와요. 이거 보도불량이 아니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실수 안 하셨으면 하네요. 이렇게 나왔던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든 거고요. 참고하셔서 좀 보탬이 됐으면 하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